바로가 때 심상치 않은 호비의 움직임 야 이 자식 야 잘라 안가 안가 가 가 가 가 아치 배빠로부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냥 가래요 진짜 갈마 그러면 왕이 되든지 그냥 사파리 왕국 앞날이 헌하다 어 진짜 너무하긴 어 나도 한참 왕이 온대 어 왕이 온대우가 이거 그렇죠 초스도 되게 왕인데 그리고 이쯤에서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는 호비 야 니네 사자들 뜨끈한 바위에 앉지마 불 들어오는 바위에 앉지마 이어치 청천백력 같은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겨울에 사자로 힘을 못 써요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건 이 온돌바위뿐인데 그것조차 못 봐주시겠다는 참 치산 호비파 어맛이다 복점이죠 복점 야 어 자냐 자 하 하 눈 좀 내줘봐 담아있어 너 야 빅켜 빅키라니까 호통을 치지만 어랍쇼 어린 녀석들이 바람에 갑작앉는다 방향란 닦아앉았어요 무서워갖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런 고향 것들만 앗쩍 어머 너무하다 엉덩소다는데 어딜 가요 더 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이럴 땐 군말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에이씨 간다 가로 가 그렇게 기어이 모두를 내쫓고 뜨끈뜨끈한 온돌바위를 독차지했다 보다 아 lı 처 마 원두를 오둔 5 7 15 15 15 15